수확기 우박 피해를 입은 매실이 사료용으로 축산농가에 제공됩니다. 과수 농가와 축산업계 모두를 지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밤 매실 주산지에 집중된 우박 피해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피해 면적이 순천 지역만 440여 헥타의 낙과 피해를 입은 물량도 전체 생산량 3,500톤의 40% 수준. 더욱 큰 문제는 그나마 줄기에 달려있는 매실들도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낙과는 되지 않았지만 상품성이 떨어지는 순천 지역의 매실이 전량 매입돼 축산 사료용으로 공급됩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에 매실을 활용해보자는 시의회 측의 제안을 피해농가 지원 방안을 고심하던 시 당국이 적극 수용했습니다. 매실 성분이 가축 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접하고 순천시의 정책 제안을 했지만 순천시가 바로 받아들여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매 사업에 투입될 시의회사는 가공 비용과 냉동비를 포함해 10억 원 정도. 순천시는 확보된 매실을 지난달 준공된 자체 설비를 활용해 하반기부터 축산 사료로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때마침 가공 공장이 준공이 되고 또 이런 큰 관내에 피해가 나오고 그래서 제대로 과일을 수매를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가공 처리해서 활용을 잘할 것 같습니다. 순천시는 당장 이번 주말부터 피해 과실 수매에 들어가 축산 사료 가공 작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11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